안녕하세요. 금송이의 실버 영어입니다. 오늘은 호텔 숙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해외에서 숙박을 할 때 한국과 다른 점이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 한국과 달리 외국의 호텔룸에 있는 음료수나 과자를 먹으려면 따로 돈을 내야 합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랐어요. 호텔에 갔는데 음료수랑 과자가 공짜라는 거예요. 근데 해외에서는 유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하와이 여행에 가서 호텔 냉장고를 이렇게 딱 열어서 음료수와 과자를 다 먹었더니 어머니 표정이 굉장히 창백해지시는 거예요. 아마도 돈이 나가니까 그러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서양 사람들은 남녀 구분 없이 여행도 같이 다닙니다. 한국의 찜질방처럼 한 방에서 여러 명이서 자는데요. 저녁에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제 프랑스인 여자친구도 남자 두 명이랑 같이 차를 빌려서 유럽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트윈룸에 침대 하나 더 놓고 셋이서 잤다고 했는데요. 이 상황에서 썼을 간단한 영어 표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에 들어가면 해야 할 것을 우선 미리 정리해보자면 오후 4시쯤에 호텔에 도착했다고 하니까요. 좋은 오후입니다. 라고 인사를 했겠죠.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침에 도착했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고요. 저녁에 도착했다면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호텔 카운터에서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영어로는 Can I help you? 쉽게 발음하자면 Can I help you? 라고 물어봤겠죠. 그래서 체크인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요. We'd like to check in, please. 라고 얘기했겠죠. 또는 We'd like to check in, please. 라고 얘기했거나요. 아니면 짧게 얘기하자면 Check in, please. 또는 Check in, please.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름을 이야기하고 My name is ~~ 또는 My name is ~~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고요. 숙방 내용을 이야기하고 셋이서 자야 하니까 Twin room 또는 Twin room에서 묵고 싶다고 얘기를 했겠죠. Twin room, 2인 1실에 싱글 침대 두 개가 있는 방입니다. Extra bed 또는 Extra bed Extra는 추가라는 뜻입니다. Bed는 침대라는 뜻이죠. 침대 하나 추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올 얘기가 직원이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양식을 기입해주세요. 하면서 종이를 줄 겁니다. Fill out the form 또는 Peel out the form 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여기에다가 전화번호랑 이름, 주소 같은 걸 쓰시면 됩니다. Fill out은 채우다 라는 뜻이고요. Form은 양식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자면 우선 매너의 첫 걸음은 인사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Hello 또는 Hi 로 시작하거나 아니면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시간에 맞춰서 말씀하시고요. 체크인 해주세요. We would like to check in, please 또는 Check in, please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Check in 정도의 키워드만 얘기해도 아, 손님이 체크인을 얘기하고 있구나 알아듣겠죠? 제 이름은 뭐뭐뭐입니다. 영어로 하자면 My name is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또는 My name is 이름 넣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감사합니다.